우린 누구로 살아야 돼요? 보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자로 자리매김되어질 때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스펙이 짧아서 이런 회사 들어왔구나.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공부 좀 더 할걸. 그 정도 후회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근본적인 의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곳에 뭐 한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보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4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진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앞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첫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발자국을 쫓아가 보면 어느 곳, 어느 경우에도 자의적인 감정이나 자의로 걸어간 행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찬송의 후렴처럼 그의 인생의 후렴구에는 무슨 수식어가 쫓아다닙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느 한 발자국도 흐트러짐 없이 그는 첫째, 보냄 받은 자로서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한 연결고리, 유일한 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말하고 삶을 살아낼 뿐이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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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